참 잘 오셨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 작년 코로나 때보다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확진자가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 그런 국면이 되다 보니까 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의 삶을 나타낼 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죠 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고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무대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것 그리하여 열려있는 자세 여러분 배운다는 건 겸손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들을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많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궁극을 같은 집에 사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에 사는 것 같고 또 좀 좋은 옷 못 입는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최고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명령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하나는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불평이죠 원망과 불평이죠 여러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나의 어느 습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많이 하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는 게 대부분 비판, 비난, 험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자기 가족 때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누워서 침뺏깁니다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부족한 것보다는 더 좋은 것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것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1호 3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최소한 다섯 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는데 오늘도 감사로 한번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1호 3 기도 운동을 하면서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하루에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다섯 번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하고 아빠가 같게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감사도 끼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간 우리 골로세서는 이 신약 성경 말씀을 구조적으로 이런 바울서신이 보통 두 이런 구성을 가지거든요 전반부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교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바울서신의 후반부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생활하라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세서도 1장 2절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3장 4장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삶을 사십시오 그기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존재였는데 죄로 죄와 허물을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 용산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으니까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을 채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일 날 교회에 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감사하는 자다 감사하는 자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죠 조건에 따른 감사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때로는 건강할 때 뭔가 뜻대로 될 때 너무 감사하고 막 신나죠 그때 감사하는 거 여기에 반해서 상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뜻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감사가 순식간에 그냥 분노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고 비난으로 바뀌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런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런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어떤 상황에 있으든지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남들이 다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거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손형원 목사님 같은 경우 두 아들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잖아요 그 감사는 지금 읽어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나의 삶에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죠 그게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어쨌든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 빚은 내가 빚진 거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손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지은 모든 죄의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 용산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죄책에 눌린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죄가 사암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죄 용산 받았다라는 거 그 사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게 되는 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냥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그러한 죽어서의 그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는 계속 구원하여 주시거든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 고투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다 상처들이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주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주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사람이 아니고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게 된다 착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뢰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병만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우연히 나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배워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의 수도는 될 수가 있겠지만 많이 안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면 하면 일이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신앙인이고 신학사인 그분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저주가 뭐냐 실패나 질병이나 고통이 아니다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첫 번째 저주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 그게 첫 번째 저주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거나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기도했죠 우리가 기도하죠 마음 문이 열리고 기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말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존재가 아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들로 구절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설교를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감사절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알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하려면 되기를 주의 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러한 자가 되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됩니까? 감사 운동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리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16, 17절에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짧게 요약하지만 감사 운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일하든지 말하든지 예수님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도 가는 그곳에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즉 감사하는 자로서 감사를 생산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삶의 원망과 불평의 그런 나쁜 열매가 아닌 감사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아니 감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자꾸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감사는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둔다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어떻게 잃어버린 아이들 짐승이 키운 아이들 사람이지만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성화의 가정을 밟아라 그 후에 예수민은 자답게 살아가라 감사는 자라고 선언하고 나서 나는 감사는 자니까 나는 감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었나요?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3학년 아이가 친구하고 둘이 와서 제가 3층에 있었는데 복사를 해야 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 복사해라 그랬더니 그런데 복사할 줄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목사님이 해줄게 하고 제가 용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줬어요 해두더니 아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인사를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배웠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드러낼 수 있는 거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권유를 하십니다 이거 너희들 하고 싶으면 하고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할 때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야 사니까 명령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사의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감사가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화난이나 곤란을 이기게 하는 힘이 감사에 있어요 그러면 시련 어려움을 당할 때 계속 그것만 바라볼도 우리가 못 이겨나가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거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주시는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동병사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니 그들이 왜 고마워하는 마음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표현하지 않은 거죠 주님은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더니 범사의 감사라는 감사라는 성경의 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30% 나머지 사람은 좀 곤류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하느냐라고 할 때 잘 실천한다는 건 20%가 안 돼요 여러분 저 그룹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의 문의를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79%나 되는 거 보면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 ppt에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뭘 어떻게 감사하느냐라고 할 때 기도로 감사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헌금으로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로 감사한대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는데 주님 이 몸 죽여드립니다 하면서 봉사하는 거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오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어떤 봉사를 계속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봉사하게 됐냐면 남편 장례식 때 은혜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에 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줘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난 가운데 그러면 감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고난 가운데 물었더니 힘들 때는 46%가 하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렇죠?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려고 하는 분이 54%인데 저는 우리 은혜성도님들이 저 파란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앞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부상이나 가족의 갈등들 이런 게 있을 때 사고 이런 게 있을 때 파산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울 불안 이런 공황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 불합격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가족의 갈등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가정이 충격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다 그래서 모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드러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교회 계속 오라고 이거 전의 거예요 이거 치워주시면 제가 이거 하고 할게요 했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 뿌린 씨앗이 열매매던구나 생각을 하고 혹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기로 결심했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제 자기 집에 어떤 세던 사람이 있는데 세던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표정이 늘 밝고 감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 가정이 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나 되고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도 주님께 맡기는데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얘기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것인가 PPT 한번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보면 이의용 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원래 국민도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를 이제 그만두시고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라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걸 이렇게 어떤 발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성도들이 좀 잘하면 좋겠다 생각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를 하는 거 1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감사하는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즉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1, 5, 3 기도 운동회에서는 하루 3번 사랑해 실천하는 거 그렇게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말들 그래서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재짓거든요 아픔 주고 상처 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과가 있을 때 용서하는 것 이게 이 사이클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저도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짱입니다 짱입니다 저는 제 표현이 아니고 저 교장이 그대로 쓰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앞에 조건을, 이유를 붙입시오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베리의 말도 한번 읽어봅시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먼저 하십시오 잘했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의 이런 말 한마디 때로는 남편의 이런 말 한마디 엄청 힘이 될 거예요 특히 수능 본 우리 아이들 요즘 문제가 엄청 어려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할 말이 뭐죠? 잘 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흑상하지 말라고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한이 왜 그냥 시험을 못 받는 일이지 마시고 베리하는 그런 말 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과의 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또 잘 받아야 되거든요 용서의 말 읽어봅시다 시작 괜찮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따라해봅시다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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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도 생각나면 안 되고 다 잊어버리고 그때 여러분이 자유패되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닌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잘 기원합니다 바랭이는 우리 우리 성도님께서 이번 추수감자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는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름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아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밝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의 여러분들을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